우리 저쪽에서 잠깐 쉬다 갈까? 안 돼 저기 날파리하고 모기들이 득실거리잖아 키스하다 모기 물리면 어떡해? 저기 저기가 좋겠다 우리 저기로 갈까? 지금 하려나? 지금인가? 뭘 해서 더 분위기를 잡아야 되나? 좀 더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재영이 지금 책 그대로 할까? 아니면 응용? 책대로 한다면 이제 머리 만지는 척 손을 올리고 그 후에는 어깨를 끌어당기고 책에 적혀있는 대로 하는구나 여기서 여자가 눈을 감아주면 오케이 사인이라고 했는데 감았다 감았다 키스해도 좋다는 신호다 누, 누, 누구야? 어? 몰라, 누군지 어 누, 누나네 누나 하 하 하 하 눈치 없는 우리 작은 누나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? 하 하 하 저기 저기 우리 하던 거 맞아 할까? 어 어 어 아니야 너 나려네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